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북경에 가면은 관시나 관직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광둥에서는 장사 잘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경 쪽에는 워낙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직위에 있다고 의시됐다가는 그 위에 또 더 큰 권세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코가 납작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해 가면은 요즘도 그렇대요 상해에는 상해 자동차판을 달지 않으면은 위에 뻥뻥 뚫린 하위웨이를 못한다고 합니다 1층에 막힌 거미줄로 다녀야 된대요 그러니까 상해 사람들의 특권과 자기들의 자부심은 대단하죠 광둥은 원래 원래 광둥은 먹는 걸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뭐 상다리 빼고 다 먹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장사를 굉장히 잘한답니다 그래서 광둥에서 무슨 장사할 때 거듭먹거리거나 어디 좀 속이려고 했다가 큰 코 다친다 이 말의 뜻은요 이쪽에 가면 이런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많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반대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세상에 나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항상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왕인 다윗이 솔로몬에게 충고를 하는 장면인데 전제군주시대 때 왕보다 더 강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들도 자기 나라 안에서는 최고의 권세인데 그 나라 밖에 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느꼈던 게 이제 히스기야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됐어요 기고만장할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왕 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종교개혁하다가 아수르라는 대제국에서 사네리 왕이 와가지고 너를 끌어내리겠다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납작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제는 또 건강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 옆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물려줄 사람도 없고 내 몸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50세까지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또 좀 길게 기도하지 진짜로 54세까지 살라 죽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문제에 닿으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10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이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5년만 더 5년 금방 가요 진짜로 하나님이 딱 5년만 들어주고 10년만 들어줬으면 여러분 금방 벌써 죽었을 사람 많습니다 넉넉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30년만 하나님 이왕 쓴 것 좀 많이 쓰십시오 히스기야도 어떻게 보면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왕 시켜준다 그러면 저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노비를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왕을 해야겠죠 하지만 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우리는 누리는 것만 보이죠 그 안에 받는 스트레스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세상을 아는 어른들은 너무 큰 자리에 안 올라갑니다 그냥 사또 정도 하고 중간 크기 교회 목사님 하고 아예 그냥 어떤 사람은 당회장을 안 하려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세상을 향해 가면 우리를 갈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장사 조금만 잘 돼 봐요 막 찔러요 뭐 조금 하려고 하면 구청이 찔러가지고 이게 위반인데 저게 그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동종업계에서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라 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쫄지마 당당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장사 못해 먹겠죠 직장생활 못해 먹겠죠 여러분을 갈구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쫄지마 당당해 왜 당당할까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와 있어요 다위씨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쫄지마 당당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성경 공사할 때 너를 도울 것이고 유능한 기술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울 것이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너를 돕고 네 명령 아래 있겠다 다위씨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 혼자 살기보다는 주변인 나를 도와서 사역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사들도 보면 삼손이나 혼자 이렇게 설치다가 결국 여러분 능력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혼자 삼손같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요 혼자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인생은 쉽게 쉽게 잘됐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다위씨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성경 건축을 하라고 오늘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다위씨는 자기가 성경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법괴를 메고 왔는데 자기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성경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법괴를 어디다 뒀냐면 다위세 장막에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찬양 일본 다위세 장막이었지만 말은 멋지지만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아주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근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야 피를 많이 흘렸어 내 일을 위해서 성전은 너는 못 짓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일을 다하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은 네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있어요 반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은사가 뭡니까? 잠원을 3천 개를 지었다면서요 이 사람은 작가입니다 건축보다는 머리 쓰는 거 판단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첫 번째 사명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아니 옛날에 헤로 때왕같이 건축이 취미인 분들은 이게 재밌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글 쓰는 게 취미고 판결하는 게 취미인데 이게 뭐 쉽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유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니까 하기 싫어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훌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걸 하니까 주의 사명을 위해서 하기 싫은 걸 하니까 기름 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요 갑자기 건축 싫어하던 분이 7년 하니까 탄력을 받았는지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 했을 때는 이거 짓고 저게 하고 그래 배기구가 문제였지 내 성전 제대로 한 번 지어보자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번에는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영토가 넓었거든요 신하이반도 맨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해가지고 거쳐왔던 애시온 개벨이라는 데까지 영토가 넓어졌어요 아버지가 애돔 족속 쳐가지고 뺏은 거죠 근데 보니까 입지가 너무 좋아요 오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기다가 항구를 짓자 근데 우리는 목축에서 항구를 제대로 못 짓겠어 두로왕한테 두로왕한테 전화를 해요 아버지께서 당신한테 성전 지을 때 백향 먹고 보내달래서 아주 고마운데 이번에 한 번 더 쓰시죠 우리가 배를 잘못 짓는데 배를 좀 짓을 때 도와주십시오 같이 배를 짓고 항구를 짓어요 그게 애시온 개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선소와 항구가 있는데 그 옆에 구리광산까지 있으니까 구리를 캐다가 어디다 팔아요? 아프리카에 팔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그걸 받고 또 금을 보내요 또 시바 여왕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시온 개벨에서 솔로몬이 시바 여왕을 만나요 점점 열매를 맺네요 내가 하기 싫고 전혀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점점 열매를 맺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보다 때로는 먹기 싫은 음식 요즘 뭐가 좋습니까? 제가 몸에 좋은 건 온나물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요즘 나오는 온나물 먹으면 그게 정말 산상 같다는데 또 옷에는 독이 있어가지고 독을 해독하는 걸 먹어야 되는데 누가 그 약을 먹고 쓰러졌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옷에 독기가 있대요 그래서 몸에 좋은 온나물을 먹고 그걸 해독하는 약을 먹는데 그 약이 세가지고 쓰러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는 골고루 먹어야 해요 골고루 안 쓰는 근육도 이제는 작년분들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죠? 이제 왼손을 쓰셔야 돼요 남은 이제 무덤에 묻힐 때까지는 왼손으로 칫솔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매 덜 오시고 왼팔 써야 되고 다리 바지 입을 때 오른발 먼저 꼈으면 이제 나머지 인생은 왼발 먼저 꼈면서 남은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감이 생기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동역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일들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또 상대를 향한 역지사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역지사지는 또 이렇게 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레윈과 제사장들이 너를 도울 거야 레윈과 제사장들이 솔로몬 대신 공구를 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신학적인 배경 또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력을 그들이 발휘할 거야 또 21절 있잖아요 유능한 기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거예요 유능한 기술자들이 곤조 안 부리고 설기도 잘 짜주고 자기 마음처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꼭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그 만남을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세상에서 장사를 할 때 불신자들 만나죠 그 불신자들도 주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서 같이 사업하는 불신자들 직장 생활하는 그 불신자들도 주관해요 여러분이 키우는 동물도 주관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1년을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냥 강아지샵 지나다가 이거 사야겠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아니면 저 1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걔 잘 안 죽어요 16년 20년 산다고요 그러면 16년 20년 데리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유기하겠어요? 어쨌든 죽을 때까지 이빨 다 빠져가지고 내가 그거 갈아가지고 먹일 생각하니까 이거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겠더라고요 가족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했더니 제 성향에 딱 맞는 강아지가 온 거예요 제 성향에 딱 맞는 강아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할 때 불신자를 만나거나 물건 하나를 살 때 어느 가게를 들리거나 강아지 한 마를 기를 때 어떤 성격의 강아지 하나를 기르거나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도울 자들과 나와 연합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성격의 메시지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 수 있냐면 20절에 있죠 하나님이 결국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결국 도와주신대요 20절에 솔로몬에게 대대해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뭐한대요? 떠나지 않는데요 또 뭐한대요? 버리지 않는데요 왕 중에 하나님이 딱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대부분 빨리빨리 버리셔가지고 어떤 사람 며칠 몇 달 몇 년 하다 금방 죽었어요 안 버려서 40년 왕했습니다 아버지가 40년 왕했는데 또 솔로몬도 40년 이거 뭐 보통 가문 아니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들 바바라부씨인가 돌아가셨을 때 그 조지 부시가 자기 아버지 이렇게 휠체어 밀고 나왔죠 야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 부시한테 이 조지 부시가 얼마나 많은 조언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저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인 거예요 자기 경험들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버지 부시라니까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왕생활 해보니까 이거 이거 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요압치고 누구치고 누구치고 다 알려주잖아요 솔로몬이 초반에 다 제압했던 게 다윗이 조언해졌던 6가지 7가지 그냥 실천했는데 그걸로 다 끝나버렸어요 이거 여기서 오는 지혜가 엄청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진짜 제갈량 아니에요? 진짜 제갈량 아니에요? 다윗은 사실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누가 가르쳐줄 사람? 아버지가 뭘 가르쳐줬어요? 형들이 맨날 욕만 했는데 뭘 가르쳐줬겠어요? 자기가 쌓아갔어요 야생동물 지켰어요 여러분 야생동물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야생멧돼지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무서워요 군성교 갔는데 야생멧돼지 지나다니는데 무서워요 근데 야생곰 야생사자 대항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게 쌓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골리아 또 뭐 같은 과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 그리고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군대를 지키고 그 다음에는 왕이 돼서 백성을 지키고 다 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조언도 해주지만 성전 지을 때 뭘 줍니까? 설계도를 다 줬대요 각방 설계도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설계도 어디서 낫게? 뭐라고 합니까? 여우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대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렸으니까 얼마나 잘 그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업 구상하고 프로젝트 짜고 네 달에 다음에 계획을 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프로젝트를 짜보게 해주세요 오늘 철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벌써 4월 갔습니다 5월 달에 프로젝트 한 장 주십시오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멋진 프로젝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 따라 그리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의미 있게 나이 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하게 됩니다 내 자신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큰 고난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참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시간만 계속 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이익밖에 안 보내요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밖에 안 보여요 나이 들수록 고난 때문에 더 내 인생이 깨져버려요 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담대해지는 거 하나님이 도우심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 성경에 보면 다 무너지는 게 외부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솔로몬이 왜 무너집니까? 막판에 어떻게 되죠? 정약 결혼하고 이방신들에게 수백 명 되는 와이프들이 마음을 돌리고 결국은 솔로몬이 마음 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년에 마음 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없죠 뭐 이제 자기 동력자들 별로 없죠 만년 되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다 일어났는데 결국은 교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년에 외로웠을 거예요 다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니까 담대함이 점점 커졌어요 솔로몬이 이걸 조금 더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금수저의 한계입니다 히스기아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문하세에게 좀 잘 전달해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39살에 죽다 살아나가지고 얻은 아들 문하세가 12살에 죽었으니 솔로몬이 뭘 아니 히스기아 뭘 전수해 주겠습니까? 하다하다 안 되다 이제 보내버린 거거든요 남은 인생이 어려워졌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시대 흐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심지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4월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오늘 또 철회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 4월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5월 내가 살아갈 설계도를 그려주시고 같이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음 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도 주님 도움이 있으니까 애시온 개별에서 배도 짓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이것 짓고 저것 지을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다음 달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을 수분하게 해보겠습니다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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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